샬롬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하시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볼까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박수! 예수 그리스도의 호피언 박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단순해 주신 예수님 찬양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열정 아낌없이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주의 열정 우리 안에 한계음 없이 오셨습니다 열방위에 쏘기신 그 사랑 열방위에 쏘기신 사랑 우리 노래 우리 노래 기운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성격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의 당신이 주만이 우리의 목장 오시네 그 소리 그 소리 뱉천 찬양해 오늘도 받으시네 주만이 잠뜩을 주시네 이 그 사랑을 주신 주님께 찾아갑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주의 열정 우리 안에 받김없이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받김없이 오셨네 별밤위에 쏟으신 그 사랑 별밤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돈에 우리에게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찬양해 지금 여기의 계신데 주만이 우리의 목장 오시네 그 소리 그 소리 뱉천 찬양해 오늘도 박수 계신데 주의 사랑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온다니 참 기쁨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험정시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사랑을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주님의 그신 목소리 이 완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알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여율받을 위해 피엘이 지킬 사랑. 그 사랑 오늘 이리 보내다 wiseiendo 1, 2, 3, 4 그 사랑 동생한 성장형이 동생하게 pens entend 아ė 먹으니 우리가 Bachelor 그런데 그 좋은 좀 저 참 사랑 그 나라 박세 내신 우리 그 목푸 주님께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우리 인명히 해가신 우리 그 목푸 주님께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맹성 찬양해 오늘 더 박세 내신 우리 주님께 최고의 함성과 최고의 박수와 최강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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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기쁨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쟁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스님의 표현이심 십자가의 부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뻗어가는 파이팅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